나오시마는 일본 열도의 큐슈, 시코쿠, 혼슈로 둘러싸인 바다인 세토네 해의 인구 4천명이 채 안되는 작은 섬입니다. 그럼에도 영국의 저명한 관광적지인 트래블러에서 꼭 가봐야 할 세계의 7대 명소로 선정되기도 있으며 1년동안 나오시마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거주인구의 100배가 넘는 50만명 이상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미쓰비시가 중공업단지를 건설하면서 오랫동안 아황산가스 등 치명적인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였고 1980년대 섬은 폐허로 버려졌습니다. 1985년 오카야마 출신으로 나오시마의 향토기업이었던 후쿠다케 출판사의 창업작인 후쿠다케 테치이코는 황폐해진 나오시마를 아름다운 섬으로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1년 후 후쿠다케 테치이코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후쿠다케 소이치로가 귀향하여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시버겐이라는 거금을 들여 나오시마 섬의 절반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는 환경을 되살리는 재생과 더불어 섬 전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987년 소이치로는 출판사 이름을 베네세로 바꾸고 베네세 그룹과 섬의 주민회가 서로 협력하여 예술 그 중에서도 특히 미술과 건축을 주요 컨셉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와 만남을 계기로 많은 예술가들이 나오시마 섬 재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황폐해진 섬 나오시마를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건축가 안도 다다오입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계의 거장인 안도 다다오는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건축가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와 자연과의 어울림 노출 콘크리트 건축은 안도 다다오의 트레이드마크로 그가 설계한 대표적인 건축물들로는 후카이도에 위치한 무례교회, 오사카 이바라케이비치교회, 고베시에 세워진 로코하우징2, 오사카의 산토리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나오시마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크게 이에 프로젝트, 베네세하우스, 지중미술관의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어로 집을 뜻하는 이에 프로젝트는 나오시마 섬에 남아있는 낡은 가옥을 보수하여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나오시마 섬 중심에 위치한 혼물라 지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나오시마에서도 급격하게 폐가가 늘어났고 나오시마 동사무소는 베네세 그룹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베네세 그룹은 혼물라 지구를 시작으로 오래된 불화계, 현대예술의 네트워크를 접목하여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자는 목표를 세워 낡은 일본식 가옥을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예술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1998년 카도야를 시작으로 미나미데라, 긴자, 고오신사, 하이샤, 고카이쇼, 이시바시까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나 낡은 가옥 7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는 새롭게 재탄생한 집마다 빛의 예술가로 유명한 미국의 제임스 터렐과 일본의 설치 예술가인 미야지마 타추오 등의 작품 등이 설치되어 예술적인 감각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시마 섬 주민들도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며 직접 빈집을 관리하고 관광객들에게 작품의 위치를 안내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베네세 하우스는 미술관과 호텔이 결합한 복합시설로 1992년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1995년 타원형, 2006년에는 공원과 해변 등이 차례로 오픈했습니다. 나오시마에서 행해진 첫 건축 프로젝트인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맡아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연과 예술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계획된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은 숙박시설을 곁들인 체류형 미술관이라는 매우 독특한 기획이었습니다.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은 안도 다다오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노출 콘크리트와 자연 석축으로 설계되었고 내부 공간은 세심하게 위치를 선정한 천창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구성했습니다. 미술관 내에서도 세토 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거대한 유리 미다지문과 테라스를 조성하여 밖에 있는 자연 모습 그대로가 실내 공간에서 연속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5년에는 미술관보다 더 높은 언덕 정상에 타원형으로 된 물의 정원을 가진 부티크 호텔 오벌 호텔이 오픈했습니다. 오벌 호텔은 연면적 약 180평 정도의 산악 모노레일로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세워진 단 6개의 게스트룸을 가진 작은 부티크 호텔로 타원형의 건물 내부에 있는 중정은 하늘을 향해 뚫려있고 대부분의 내부 공간은 타원형의 수조로 형성되어 있어 마치 하늘과 물, 바다가 하나처럼 보이는 느낌을 자아 냅니다. 2004년에 개관한 지중미술관은 섬 전체가 미술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전시공간입니다. 역시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지중미술관은 지중이란 이름 그대로 미술관 전체가 땅속에 묻혀있는데 이는 안도다다오가 나오시마 섬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술관 자체가 땅속에 파묻힌 지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시관이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지중미술관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클로드 모네, 제임스터렐, 월터드 마리아 3명의 예술가 작품을 연구 전시한다는 목표로 지어진 특별한 미술관입니다. 어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된 후 미술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한 작가의 작품만을 위해 치밀하게 구성된 공간이라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제임스터렐은 빛과 공간의 예술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으며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공간체험을 선사합니다. 지중미술관에 전시된 제임스터렐의 작품은 오픈스카이로 빛과 공간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일몰 시간대에 체험할 수 있는 나이트 프로그램이 놓쳐서는 안 될 작품의 백미라고 합니다.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클로드 모네를 위해 마련된 공간은 만약 모네가 살아있다면 작품의 전시를 위해 어떻게 공간을 구상했을까 하는 추측을 기반으로 마련된 전시실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2cm 크기로 가공한 70만개의 대리석 바닥을 마감하여 은은하게 빛나는 공간에 모네의 초대형 작품인 수련을 비롯하여 모네의 회화 5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 깊숙한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월터드 마리아의 시간, 영혼, 시간없은 작품은 보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세밀하게 설계된 공간의 직경 2.2m의 구체와 금박을 입힌 27개의 마호가니 목재 조각을 비치해 작품이 되는 공간 자체를 구성하였는데요. 일출과 일물 사이 자연광을 받아 시시각각 변하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내릴 때마다 투명한 구체에 반사되는 퇴양빛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오시마섬에서 비교적 가장 최근인 2010년에 개관한 미술관으로 역시나 안도다다오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반지하 구조로 되어 있는 이우환 미술관은 경상도 출신의 한국 예술가 이우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36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난 이우환은 현재는 일본과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956년 서울대학교 미대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61년 일본 대학 문학부의 철학과를 졸업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는 한국 출신 예술가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을 설계할 단계서부터 이우환과 안도다다오는 미리 의견을 나누며 작품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데요. 이우환은 안도다다오에게 동굴과 같은 미술관, 반쯤 열려있는 하늘이 보이고 태반으로 돌아가는 듯한 공간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술관은 세토네에가 보이는 계곡에 위치하고 풍경을 살리기 위해 반지알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 큰 규모의 미술관은 아니지만 전면에 5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 있어 상당히 강한 인상을 줍니다. 나우시마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쿠사마 야오이 호박 작품입니다. 나우시마 섬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미아누라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쿠사마 야오이의 작품인 빨간 호박이 맞아줍니다. 또 다른 노란 호박은 항구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츄츄 지소우 근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깨끗하고 파란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하고 선명한 색상의 호박이 묘하게 잘 어울려서 나우시마를 대표하는 심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가인 쿠사마 야오이는 1923년생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편집적 강박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알았다고 합니다. 집 안에 있던 빨간 꽃무늬 식탁보를 본 후 그 잔상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둥근 물방울 무늬로 변했고 이 무늬가 훗날 그녀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예술의 섬 일본 아오시마 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